아지다스 조사커님. 아지다스 코파문디알 나이키 프리미어 2의 선택? 현실적으로는 두 제품 딱 추천드리진 않아요. 코파문디알이랑 나이키 프리미어 2는 왜냐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코파문디알이라는 거는 풀캥그루 가죽의 장점이 있는 거고 가격적인 장점도 19만 9천 원이니까 소비자 기준으로는. 어쨌든 할인도 하고 막 이러니까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건데 나이키 프리미어 2는 그 착화감이 약간 이질적입니다. 다른 축구화랑. 나이키는 발볼이 좁긴 하지만 TF 프리미어라는 축구화는 신었을 때 뭔가 홀드성이 되는 느낌이 좀 들려요. 그래서 그 둘 중에 제품에 뭐 선택을 하라 그러면 둘 다 선택을 안해요 제 같은 경우에는. 물론 한 20년 전이면 당연히 코파문디알이죠. 근데 지금은 대안이 있기 때문에 조사커님이 왜 이 두 코파문디알과 나이키 프리미어 2를 고려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풀캥거루여서 고려한다 그러면 다른 제품 알아보셔야 하는 쪽으로. 굳이 지금은 풀캥거루를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. 경량성 문제 관리 문제 뭐 여러가지 문제에 있어서 굳이 필요없다. 굳이 필요없다. 굳이 필요없다. 굳이 필요없는 꿈 Terror